안녕하세요. 하골레입니다. 다시마 추출물로 된 LH의 바이오의 제품은 다시마 팩을 해볼 건데요. 네, 이지 쓰리 나미니 팩 보드람 이렇게 써 있고요. 아까 세안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좀 좁은기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보라색 다시마 색깔이 나옵니다. 용량이 30g이라서 많지가 않네요.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. 약간 약 냄새가 나고 향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흡수가 빠른 팩이에요. 찰력이 떨어지거든요. 다시마 색을 해보았습니다. 색을 해보았습니다.